Work on such infrastructure facilities. 이것은 타웨이 기반 시설에 대한 작업. As power and water supply. As well as roads and telecommunications. 이게 지금 여기까지 주어라는 걸 쉽지는 않네요. 근데 그건 알았어요. 오우, 훌륭합니다. 됐어요? 어. 그 다음에, ship in the small town of B-bell에서 형태를 취해왔다? 형태를 취한다?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워크죠? 작업이죠? 지금 이게 작업이니까 이게 단수죠? 네. 네. 답은 시 밖에 없죠. 이 자체를 놓고 에이, 아! 아 그래? 이렇게 해야지. 내 상태 괜찮은데? 이해되시죠? 해보라고 써도 되죠. 안되지. 그럼 이게 답이죠. 해보라고 쓰면 이게 답이죠. 해보라고. 해보라고 쓰면 틀리지. 그럼 이것도 답이 돼야 하니까. 그럼 B동사람 써도 되죠. 바이 바이. 아, 안되네. 알겠습니다.